오늘 을바코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뉴스 홀, 비전홀, 또 우리 온라인 예비들의 모든 성도들,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나는 보금체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TV에 소개될 만큼 잘 나가던 자영업자, TV에 나올 정도로 소개된 그 유명한 자영업자가 자신이 살던 마지막 원룸에 있는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자살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살하면 끝난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살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그냥 자살로 끝을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관계를 갈라놓고 부자관계를 갈라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관의 관계를 갈라놓는 이 일을 집중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시킵니다. 멸망 기독시키러 온 이 사단은 처절하게 기독신자들 하나님의 장애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셔야 돼요. 육신적이 생각도 있고 육신적이 판단도 있는데 영적 생각 영적 판단을 못해요. 문제만 오면 내 감정 내가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불행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무조건 다 당합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더 불신앙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 아웃도어라운 아웃도어 업체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마음의 온도 마음의 온도를 독특한 주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조사를 했는데 세대별로 한 200명씩 약 1천 명 그렇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힘든 정도를 영하온도라 만족도 만족한다 만족스러운 그 정도를 영상온도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 영하 14도였어요. 영하 14도.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24도이었어요. 24.2도. 심리적으로 추위가 가장 취업생들이 심하다. 일반 사람들도 마음의 온도가 너무 춥다. 차갑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자영업자들의 마음의 온도가 가장 춥지 않을까.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서 제가 보고를 받잖아요. 자영업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얼음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모든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하나가 우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체질입니다. 체질. 체질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적 특성과 정신적인 이런 특성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특성을 합친 포괄적 개념이지요. 체질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체질을 개선하자. 지금 뭐 전 분야에서 이런 말을 외치고 있지요. 우리 체질 개선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하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음식을 그렇게 갱신해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 두 말 할 것도 없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엄청난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거를 이렇게 확 문화가 바뀝니다. 빨리 여기 맞춰가야 돼요. 체질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래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다들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뉴놈을 새로운 기준이 나와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이렇게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회나 각 개인이나 여러분 생업마저도 여러분 하고 있는 생업마저도 빨리 뉴놈을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노베이션, 혁신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라. 라고 할 정도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 체질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질을 바꾼다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론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꺼번에 180도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 개선이 나가야 된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체질, 영적 체질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체질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체질, 옛 체질, 율법 체질이에요. 이 율법 체질, 이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율법 체질을 보금 체질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에요? 나는 보금 체질인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 보금 체질이 안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반대는 묶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걸림돌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 발판이 되도록 여러분이 빨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란 분들 또래서부터 율법으로 확 자랍니다. 우리 어머니 세 가족 한 분이 와서 우리에게 왔는데 누구라면 다 알겠지만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지금 뭐 집사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왜 그래 됐냐 모르니까 어릴 때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먹었대요.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먹었기 때문에 아버지인데 잡혀와서 5시간 동안 너는 성령해방제를 지었다고 그러죠. 성령해방제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 받을 수 없죠. 성령해방제는 무슨 말이거든요. 그 성령해방제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데 아이에게 좀 충격을 주려고 그랬겠지요. 성령해방제는 용서 못 받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성령해방제가 뭡니까? 전도 성교 막는 걸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방해하는 거. 전도 성교 막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장임할지 몰라요. 성령해방제는 생명구원을 막는 거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사먹었다고 성령해방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 교회를 나간다는데요. 그 동네 이사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 꼴통입니다. 우리 아들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날라를 완전히 한랑입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내가 맞나 봐. 그렇지 않아요. 착해요. 착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아직도 못 깨달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보금이 안 돼가. 내가 말을 잘 못해가. 아이를 잘못이 안 돼. 여기 나와야 되지. 지금도 계속 꼴통이 나면 어떡해요? 아닌데 꼴통이. 멀쩡한데 아주 인과성 좋고 매너 좋고 좋은데 그렇게 보니 그러니까 지금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율법 목사님 아버지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보금 되는 거 아니에요. 집부 맡았다고 목사도 안 되는데 무슨 장로고 집사 교회 다닌다고 보금 체질입니다. 사단이 막습니다. 왜? 역사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관련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걸 일명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왜 유명하냐. 초대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누군데? 수제자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 체질의 예틀을 깨고 보금 체질의 세틀을 갖출 것을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수의 핵심 주제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구원 진리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이 보금적 삶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서라. 내가 보금이 안되는데 무슨 현장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보금이 안되는데 무슨 가정을 보금하시킵니까? 내가 보금이 안되어 있으니 무슨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겠냐고요. 내부터 바뀌어야지. 주로 율법 체지들 보면 놀랍게도 착한 사람들 양심 있는 사람들 바른 사람들 양심이 있다가 바른다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율법이에요. 속으로는 남 정죄예요. 남 판단하고 비판해요. 왜 자기가 옳으니까. 큰 착각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금이 주는 축복을 다시금 깨닫고 현장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첸지 메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체질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11절을 봅니다. 개바가 안두게 일었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구부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며 그가 한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봐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개바가 왜 갑자기 개바가 하느냐 바울이 개바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별명 베드로는 헬라 말이고 헬라 말이란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올림픽 시작된 그 글자 헬라 나라예요. 그 헬라으로 베드로고 개바는 아라무에요. 그 당시 아라무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엘리리라박사박다리 그것도 아라무에요. 아라무. 아라무로 개바라고 했는데 언제 했느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베드로 형제잖아요. 베드로 형제의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보고 야 메시아 만났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면서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개바라 하라. 바로 거기서 개바가 뭐냐 바위란 뜻이에요. 뒤에 반석이 되잖아요. 반석.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바라 하리라. 바위란 뜻이에요. 이 개바와의 충돌 사건이 생겼는데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자기와 함께 가지고 있던 율법적 편견을 깨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돌아온 이방인이지요. 그들을 개종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 개종자들과 함께 너무 반가우니까 안드레가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다 개종자들 불러가 식사를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뭔가 대단한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난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아주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조차도 다 부정한 것이다. 절대 먹지 않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그것도 큰일 날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 가족을 다 구원시켜 놨는데 예루살렘 공예에 잡혀서 그 가가지고 엄청나게 따지고 고물을 신문을 봤잖아요. 왜 이방인 집에 먹고 잤냐. 예수님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 하나도 차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구찬 별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막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꿈을 꾸는다. 누구 딸 데려왔었다. 할 수 없이 그냥 갔다 왔다. 어쩌냐. 이런 수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쪽성으로 땅까지 만민에게 봄 증가를 안 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확 예수 믿고 군 받아놓고 율법에 확 잡히시니까 승기순례를 갔잖아요. 승기순례를 가고 우리 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못 먹게 해요. 식당에서. 절대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불결하다고. 자기들이 주는 걸 먹으래요. 우리가 잘 안 맞잖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큰일 납니다. 절대 쫓아내버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습니까. 악착같이 먹지. 그만큼 우리를 보는 눈이 말이요. 아주 눈빛이 뭐라고 할까요. 똥같이 벌레 보는 것처럼. 지금도 지금도. 2000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베드로가 이들과 식사교제를 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율법을 깨는 결단이에요. 베드로의 자신은요. 엄청나게 율법을 깨는 결단이에요.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비행기를 탈 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내식. 기내식을 미리 주문합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율법 유대교 율법에 의한 식재료를 선택해서 조리한 음식 그게 뭐라고 하느냐. 코셔라 합니다. 코셔 코셔라 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도 그 무슬렘들 율법 음식이 있잖아요. 한랄이라고 한랄 음식을 무슬렘들은 저 김포 같은 데 한랄 식당이 따로 있어요. 한랄 식당 그거는 무슬렘들이 헌용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도착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들이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 해버렸어요. 식사같이 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가라가 저리 가 멀리 가 서로 다 멀리 저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렇게 다 피하고 심지어 한두교회를 설립한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참여했더라고요.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베드로가 또 순간적으로 율법의 예탈에 순간 또 갇혀버린 거예요. 잘 나가다가 결단을 잘 했는데 중간에 또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체질 깨고 셰틀을 갖추면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령이 바꾸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려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 하려 하느냐 하연노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을 행동은 마치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인 것처럼 하는 행동 복음으로 행하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런 행동 결국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와 또 다르잖아요. 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냥 만약 만약에 눈물감아 넘어간다고 하면 당시에 이 베드로의 위상이 수제자잖아요. 이 위상 그리고 그 영향력을 볼 때 많은 이방인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사람들마저 다 흔들어버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갈라다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짓 형제들을 다시 말해서 유대 율법 주의자들의 간악한 괴개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잖아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불완전한 뭐요? 반쪽알이 질기라고 갈레드아 교인들에게 속이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주장이지만 복음으로 보면 속이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이런 한례 같은 것을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일부만 가르친 것이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야만이 구원 얻는다. 지금 갈레드아 교인들 엄청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법주의자들이.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복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지금 또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알미니안주의라 그럽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갈비니안 사람 두 사람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두 머리가 있는데 우리는 갈비니주의의 장로교는 갈비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이 신학사상은요 인간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행위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인간이 장세기 3장의 사건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약간 선함이 남아있다. 사람이 조금 선한 부분에 남아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제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이 구원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다. 특별히 예수 걸소의 십자가의 대속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다 주었다. 만인 구원설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한된 선택이거든요. 만인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한 분 구원은 잘 들으세요. 영원 구원이 아니고 중도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래요. 이걸 주장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행위구원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천주교 뿐만 아니고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감리교 조리가 그래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싹 다 민환주 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크게 부흥되고 다 봉사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구원 받으니까 그 내매 속에 다 들어있다. 장려구 중에도 통합적 있습니다. 통합적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들이 통합적 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걸 주장합니다. 신학교 시각을 가르칩니다. 강나루의 장루구 신학교에 졸업한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기적 하나도 인정 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졸업해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 WCC 에큐메니칼 종교다원주의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구원 있는 교회 일시 운동 무섭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래서 교환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무슨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이 종교가 맞냐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구원 교리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WCC 교회를 같이 하겠어요. 모든 종교가 다 같습니까. 무속인들 점쟁이들 딸기땡떼 중들 모든 그리스 종교 다 와 앉았는데 그럼 뭐 예수님 필요 뭐 있어요. 부처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다 믿지. 이들은요. 예수 교실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섞여져 있는 바울의 표현처럼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본주의 체질로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적이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체질을 굳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정쩡한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뭘 말합니까. 오직을 강조하잖아요. 오직. 기독교 복음 성경은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오직 복음을 말해요. 오직 복음 안되면 못 살아남는 다니까. 대강 복음 섞어진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인생 편집이 다른 인생 편집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무지무지 강조해야 되고 불러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되면 죽어요. 못 살아남아 이제. 영적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만이 답이 나요. 모든 걸 보면 오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의 가운데 있게 하려 하미라. 복음의 진리가 영계 모든 신도를 항상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게 복음 진리예요. 이거 왜 없습니다. 다른 거 보태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집어넣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합니다. 어떻게 당한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줍니까 그런 사람에 인본주의 계속 서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들 머리 가지고 자기 방향을 합니다.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가 내 것으로 체질화되었어요. 영향이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증오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복음 체질입니다. 16절 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함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 남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전체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어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내가 예를 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어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인이 됩니까?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인이 됩니다. 어인이 돼요. 우리 사촌 누나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추석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잘 있냐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나이가 많죠. 나이 많이 물론 남편 죽고 둘째 아들 집에 있다 그러면서 큰 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누님은 예수 안 믿어요. 제가 그래 많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죽으면 천당 가겠나 그럼 지옥 가겠네. 제가 많아서 군사가 돼가지고 평생 모태로 신앙 해놓고 내가 어떻게 의인인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보혈이 누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앞으로 절정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누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한참 마주고 나니까 정 목사 말 들으니까 맞네. 다시는 죄가 많아서 말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보금이 보금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명했더니 아이고 고맙대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인입니다. 강도가 살인자가 도둑놈이 장녀가 그러니까 보금이 보금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하나님의 계기지요. 다말 시아버지 관계 다말 라합 이게 다 성경에 오면 가장 추하고 못된 여자들 대표적인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다 예수님 족보 위에 있어요. 도둑 도둑으로 더러워주라 그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창세기 삶장에 빼내서 정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도 정지하지 말고 믿는 순간 자연스럽게 의인으로 세워진다. 아무도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의 의가 없어요. 인간이 무슨 의가 아이고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그렇습니까? 이사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댈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나이다. 우리 의인은 뭐냐?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이 옛날 성경에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같으니 저 기도원에 있는 기도만 하는 목사나 저 길거리 있는 저 깡패나 저 창녀나 저 수동원에 있는 수녀나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누더기 다 죄인이야. 우리의 의인은 인간의 의인은 다 더러운 거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남 평가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틀린 거에요.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가 어땠든 어떻게든 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 갑없이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의인이 되어버리고 의롭다 암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은혜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령으로 된 것이예요. 그래서 종교역자 마틴 루트는 십자가를 뭐랐냐 신비한 교환을 이루는 장소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은 예수님 가져가시고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인생의 저주가 한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축복으로 교환된 곳이 십자가다. 십자가. 그래서 이것을 절거운 교환이라 그래요. 절거운 교환 교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와 생명을 부여받은 이것이 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좋은 우리는 천국이에요. 뭐가 부를 계십니까? 뭐가 불만이 맞습니까? 뭔가 또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 유목사는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도 없어야 된다. 기도 하지 마라. 말입니까? 24시 25 영원한 기도 인데 그 말입니까? 동기 율법 그냥 말로 자기 욕심 가득 자 그런 거 다 없애라. 그 말이지.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소. 지난 금요일날 찬양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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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반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의 내 체질 내 습관 내 계획 내 동기 모든 예츠를 다 오늘 이 시간 십자에 못 박아버려라 십자에 못 박아버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야말로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절대 보금체질 절대 따라서 절대 보금체질 그냥 보금체질가 안 돼요 절대 보금체질 특별히 십자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없어졌다 그 말이 없어졌다 나는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없고 내 운명도 없다 내 운명이 그래 뭐가 있어 내 운명이 그거 다 종교인들이 하는 용어예요 부신자들이 용어 보금체질한 말이 내 운명이 내 팔자가 내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중간이 다 끝났다니까요 가문의 저주가 다 끝났어요 열두 가지 운명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열두 가지가 뭐예요 상세기 3장 6장 11장 4장전 13장 16장 19장 부신자 상대에서까지 합해 12 아멘 열두 가지 운명 불신자 다 빠져 있어요 이런 멸망받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해방 자유 누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마트문 28장 18절 2절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24시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소통을 하는 삶 속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에 응답이 오는 것이다 하늘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공관을 초월하는 이상칠의 빛을 비추는 영원의 축복을 처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놀라운 축복의 실체를 붙잡아야 돼 베드론스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섬전 섬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국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또 다민족 트리라운지 삼지 트리라운지 에서 바잡아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입값을 던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전세계로 다니는 복음을 증가 캠프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증가한 발들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카진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막 최고의 용어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돈 몇 푼 때문에 자동심 좀 상한 다고 날 좀 욕했 다고 날 좀 비방 했 다고 날 또 없인 여겼 다고 상처를 받습니까 특별 애드렌더들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을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 했는데 그게 불평 불만이 크게 많습니까 웬그리지 많은지 몰라 렘더더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름 너희들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사단 속임수요 그거 다 사단 속임수요 너는 택한 죽수요 왕 같은 즉상이요 그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세는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용어만 알고 적용 못하면 괴롭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믿으면 서론 인생 살아요 서론 인생 쓸데없는데 인생 낭비 이제는 참보금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번 주간이 추석 설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장 구질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를 보아야 됩니다 불신 가문 보금화의 시간표를 삼아야 돼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대 성도들 우리 현장 예배 성도들 다 같이 고백 봅시다 나는 가문 살릴 성교사다 나는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후대 살릴 영적 군사다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에요 그게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 군사로서의 언약적 삶을 사시기를 제문으로 주부합니다 결론 5만분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5만분 기도응답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조지 물러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애에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못된 내가 튀어나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거부는 하십니다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을 거부는 해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내 속에 사십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다 2장 입절이죠 그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십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이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능력있는 삶 그야말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현장 변화시켜 나가는 찐복음 인생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유불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완전 복음 체질 되어 옛 체질 옛습관 일범에서 벗어나서 정말 체질 변화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장에 영계 영향여 예수양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이번 주간 명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가문 보고만 이루어지 못한 그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때문에 가문 보고만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이 되게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